7대 분 영상을 지웠으니까요. 999원에 딱 들어오면 가장 최근에 전송된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슬라이드 스토어, 사진은 슬라이드 스토어처럼 그 다음에 동영상은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진짜 실시간 채널처럼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죠. 아기나기 같은 건가요? 지금 나올 겁니다. 조금 있다가. 이거는 풍경 사진 좀 있다. 그래서 다른 걸로 좀 가고 싶다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. 슬라이드 스토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. 동영상이 들어있으면 동영상을 플레이해.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실시간처럼 지나가지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으로 이렇게 쭉쭉 오른쪽 키만 더 계속 이동을. 그렇지? Arkadisson 닮東 동영상 And 감사합니다.